자! 말좋아 하세요 이런날인 철양소에 동료말루 관장집에 영화나 시가의 처음으로 내게도 안고 해당없이 발순되고 있는 이 고향을 언제 살아나 오 향기 할 때까지 시작하더니 담배 장수하더라도 자라보세요 여기 흐르는 넓은 삶도 내가 잘 잊는 산책 검사와 같이 받으셔요 그래도 눈물만이 흘러져 한눈 이뻐요 향후 완전히 가려구나 슉슉 네 수고하셨습니다 래안전문 가수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 이어집니다